제가 그 민성님이 엄청 반전 매력이 있다고 들어서 엄청 노래도 잘하시고 춤도 잘 추시고. 저요? 아니요, 안 그래요. 춤을 되게 잘 추신다고. 아, 저요? 아니요, 잘 추는 게 아니라 그냥 춤을 좋아했었어요. 아, 춤 잘 춰요. 갑자기 일어나서 춤 좀 췄으면 좋겠다. 쉴 때, 쉴 때 뭐 하세요? 저요? 저는 타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아! 타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. 타로! 네네네. 자격증 있으시다고. 저 오늘 아침에 보고 왔어요, 제 타로를. 오늘 하루, 그러니까 궁금해서 이렇게 보고 왔었어요. 어? 뭐 나왔어요? 참고 견뎌라. 참고 견뎌라. 참고 견뎌라. 참고 견뎌라 만만치 않다. 근데 끝은 좋다. 오! 왜 참고, 저는 왜 참고 견뎌라가 나는 줄 모르겠어요. 근데 또 그 분위기가 처음 만날 때는 어색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걸 참고 견뎌려는 거잖아요. 네, 부끄러움과 민망함을 참고 견뎌라. 참고 견뎌라요? 네. 뭘 참고 견뎌라야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어차피 마지막 결론 카드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. 긍정의 카드가 나왔었어요. 혹시 손금도 볼 줄 아세요, 그러면? 막 잘 보지는 못하는데 볼 줄 알아요. 아, 혹시 그거 아세요? 손 딱 잡아가지고 악수한 다음에 딱 펴서 여기 끝에. 아, 일단 일단 한번 잡아오실래요? 손을요? 네, 악수. 어, 먼저 자연스럽게. 어, 눈을 딱 쳐다보면서. 악수. 아, 예. 네, 악수. 아, 예. 네. 오오. 네, 손이 되게 따뜻하시네요. 네. 뭐야. 어, 뭐야?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이게 딱 잡고 끝까지 딱 잡고 펴서 딱 돌려보세요. 이 라인이 이렇게 딱 맞으면. 네. 이게 되게 서로 잘 맞는다 그런. 오오. 잘 맞는다 그런. 이렇게 해서 딱. 저희는 안 맞네요. 저희는 안 맞습니다. 안 맞습니다. 안 맞습니다. 안 맞습니다. 안 맞습니다. 더, 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아, 그렇구나.